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하이! 하이! 좋아! 나 오늘 뭐 지울지 생각해 왔어! 어? 뭔데? 그럼 바로! 그럼 바로! 그럼 바로? 고잉 내리보야! 안 돼! 라나야! 라나야 뭐 하지 않을래? 우리 나 여기! 원랜지! 우리 함께 추러가지 않을래 라나야? 좋아! 나를! 내가 동료가 되어 보이기! 내가 참고할 것도 갖고 왔어! 오! 봐봐! 이거야! 어때? 오! 괜찮네! 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쁘지! 오! 이쁘네! 오! 괜찮은 것 같기도! 어! 그러면! 난 마을 구경부터 해도 되나요? 어! 그럼요! 오! 이건 뭐예요? 여기는 미루씨가 군대 가기 2틀 전에 집고 간 집인데요! 우와! 마지막! 이거 물고기 봐! 이거 뭐야? 물고기 귀여워! 새로 나온 애들인가? 이거 어! 여행이에요! 원래 이런? 아! 그 많이 좋아하셨군요! 오! 그 이것도! 그! 그때 가신! 상춘씨의! 보물인가요? 그... 그렇죠! 아! 상당히! 모던! 하고! 세련되네요! 아! 이쁘다! 되게 짜인 짓고 왔어! 마지막 혼이 불살라서! 심지어! 심지어! 크기가 엄청 커! 거의! 제이크인걸? 펑찬 누가 만들었나요? 요거랑 요거는 뚜띠! 뚜띠 작품! 뚜띠가 2개 다 만들었어요! 어! 펑찬 이쁘다! 신기하다! 아! 조카 놀아주는 기분이야! 재미있네요!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우와! 이거 이쁘다! 이건 누가 만든거야? 이거 그냥 내가 그때 초반에는 건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씩 만들었거든! 이거 나사양이 만든거라고? 응! 내가 만들었어! 비어있어갖고 너무 많아! 뭐야? 아니 옛날에 모티서버 할 때 진짜 못 만들었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알던 그 나사양이 맞냐? 나는 용작이 된다! 이거 사실 그거지! 유튜브 보고 따라했지! 이거는 아닐거? 이거 말고 다른거는 따라했어! 안 따라한거라고 이게? 이..이..이 덩.. 덩굴센스 뭐야? 나나양 사실 미대지! 뭐냐고 이거! 이거 진짜 나나양이 생각한거냐고! 이걸로 이렇게 놀래면 나오는 약간 걱정되는데 근데? 아니 그리고! 이..이..이 색배함 뭐냐고! 미대지! 뭐야! 이쁘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코스코인가? 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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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뭐야! 뭐..이거 뭐야? 왜..왜 이러고 있는거야? 여기는 사내여애 허용이라서! 어머 이거 뭐..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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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혼자야 불쌍하게! 왜? 아무리 허용을 해줘도 못한 애들이 있지. 너무해. 우와 엄청 눈부셔. 나도. 진짜 백화점 같아. 우와 여기 옷가게야. 우와 이렇게 팔아. 그냥 해놓은 줄 알았는데 진짜 팔아. 리액션 너무 행복해 나 어떡해. 이거 열어중 두 번째 사람이야. 근데 이거 왜 바지는 없어? 뾰로곤이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래도 경찰서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는 안 며었어요. 이건 친한 룸이 버섯만. 뒤에 아가버섯도 있네. 귀여워. 어 잠깐만 뒤에 뭐 있어. 도로가 주차장? 맞네. 그렇지. 백화점 뒤에는 주차장이 있어야지. 와 지른다. 아 탬탬 하단에 한 번씩 와주면 안 돼? 여기? 나나양 마을 리뷰. 아 매달 조금씩 리뷰해주면 안 돼. 아 이번 달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브이로그. 아니 이거는 이것도 유튜브 봤지? 이거는 자작. 아니 이건 유튜브 봤지. 이것은 자작이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 집 앞에 거 베낀 거야. 아 진짜? 아니 이거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글씨랑 벽이랑 이렇게 겹쳐놓은 거 센스 지린다. 개 이쁜데? 나나양 성질 좀. 응접실 같아. 어 뭐야. 나나양이랑 춘향 언니 침대인가? 응. 나나양 그럼 이 마을에서 도대체 몇 사람이랑 살림살을 자린 거야? 아니 잠깐만. 나랑도 시작할 예정. 난 몇 번째 여자야. 몇 번째냐고. 셀 수도 없는 거냐고.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야? 잠깐만. 그거 사실 여자 중에 네 번째인 거지. 남자 여자 중에 4번째인 거지. 남자 여자 중에 4번째인 거지. 아니 세상에. 이 마을 이거 안 되겠네. 아니. 그럼 이 건물은 무한한 건물인가요? 이거는 많이 도서가는. 오호. 오호. 이 불규칙하게 깐 레드 카펫. 아. 저. 선생님 리뷰 방송 보면 안 돼요? 아. 오호. 오호. 이 상자. 오호. 책이 들어있어요. 뭐. 이스터 애가 있는 거 아니야? 엄청 예쁜 여자 이야기? 읽으러 간다. 어. 뭐였더라 이거? 난. 나나 들어가 뭐였지? 저희 이 19세 미만을 읽지 말래. 저거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아 나 너무 옛날에 지워내여 아 나 근데 궁금한데 이거? 내가 한번 봐볼게 1편 줘봐봐 내가 방송 대니지 봐줄게 아 근데 무슨 내용이 있길래? 1편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2편이랑 3편도 던져주세요 읽고 계세요 심의 통과 하나 되나 봐주세요 옛날에 엄청 예쁜 여자가 살았다 엄청 예쁜 여자가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엄청 예쁜 옷을 입고 엄청 예쁜 머리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 예쁜 여자가 머리를 찰랑하자 길 가던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와서 말했다 혹시.. 예? 다음편 다음편 엄청 예쁜 여자는 가슴이 뛰었다 무슨일이죠? 그러자 뒤돌아본 남자가 말했다 머리끈 사실래요? 여자는 교훈을 배웠다 다들 나를 매겨 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쁜 여자에게도 현실은 감옥했다 그녀는 집에 와서 머리를 짬 내고 배그를 켰다 엄청 예쁜 여자는 배그 솔로를 이게 왜 실수 틀려? 배그가 신고 새끼미라서 당했다 저희 동네 마스코트에요 이거는 때밀인가요? 뭔가요 이거는? 너무 참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압자 이거 개살보고 이거 개살보고 개살보고 아하 때밀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이게 빵 양상추 고기 토마토 아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아 보이네 이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개단은 요거랑 이어서 보면 약간 알 수도? 침뱉흥 아 상어 지느러미 침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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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양의 머리가 64개씩 침뱉흥 이거 차비가 너한테 뭐 아니 나나양한테 뭔가 잘못된 마음을 빌고 있는 게 아닐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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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조심해 이거 아니야 이거 사랑 이거 사랑이야 이거 사랑 아니야 하하 이거 사랑이야? 이거 사랑의 한 종류야 하하 이거 사랑이야? 이거 무슨 나 어디서 봤는데 해외에 있는 무슨 도서관? 나 이거 분위기 비슷한 거 봤는데 이런 색감과 이런 느낌의 뭐 있었거든 칭찬 칭찬 머신 템템머링 아니 이거 정말 감각적인 분수인데? 이 불규칙적인 배열 템템머링 이 미묘한 위치의 조명 리액션 신앙이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건 뭐야 여기가 이제 개돼지로드라고 오잉크 오잉크? 개하고 돼지가 있어요 하하하 진짜 그래서 개돼지구나 아 마핑크스 귀여워 되게 젊은스럽다 아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천신하네 마핑크스 귀여워 마마가 짓고 갔어 아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선택 나나양 여기 잠들자 우리 어머니 앞에 나나양 나나양 이상한 사람들만 고이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랑의 방식이 다양하더라고 만나면 만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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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머리를 머리를 한 박스를 모아주질 않나 여긴 여긴 잠들어있질 않나 이렇게 아니 나나양 이것도 무서워 여기 여기를 한번 보면 더 무서울걸? 너무 무서워 이거 또 사랑일까? 사랑은 그치? 이거 뭐야? 나나양 오장 이거 너 거야 탬탬님 거 여기 있어 이거 나야? 벌써 벌써? 벌써 오장에 들어와 있었어 나 어라? 나 방금 들어와 있는데 이미 여장에 있던데? 진짜 꼬부였지 히익 이미 사부 물고기 온다 이것도 뭔가 그 뭔가 현대미술과 뭔가에 그게 어우러진 그거 같아 뭔가 느낌이 어떻게 여장을 침대로 표현할 수 있지? 아니 그렇잖아 보통 사람들이 어장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 수족관 안에 침대를 넣습니까? 저 정말 처음 처음 보는 발상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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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가 산사람을 직접 집어넣습니까? 어머 이거 진짜 어장이 들어있는 거 같아 너무 무서워 살려주세요 우리 영원히 함께야 살려주세요 저는 오늘 고인메리오를 지으러 왔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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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세요 서로 놔주세요 동굴집은 뭐야 젠장 매생이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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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묘한 맛이 있는 게 가까이서 보면 그냥 매생인데 멀리서 보면 그 벽돌의 붉은색과 저 덩굴의 초록색이 오묘하게 섞이면서 패턴을 이루는 게 벽돌집 같아 그냥 벽돌집 같아 이거 뭐랄까 뭔가 색종이로 만든 벽돌집? 아니 그 있잖아 막 색종이에 꽃 모양 패턴 찍혀있는 거 몰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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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비참한 거 같지 않아? 아아 나만 그래? 아 그런데? 나는 텐텐이가 진짜 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울 거 같아 내 새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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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나중에 자존감이 엄청난 아이가 나올 거 같아 마지막으로 볼래? 남봉이 책 하나 남았어 뭐예요? 어딨어? 여기 끝에 너무 커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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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크 짬밥 남봉이는 거의 아트를 하고 왔어 잠에 보면 더 이쁘다 이야하 이거 헤리포터 같은데? 헤리포터 나오는 거 같아 어 맞아 우리 헤리포터 보고 만들었어 호카한테 보고 만들었어 제가 또 헤리포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헤리포터 고전 명작이래 세상에 세상에 고전 명작 벌써 그렇게 됐나? 우리 세대가 딱 그건데 해리포터랑 같이 큰 세대인데 인정 나 초등학생 때 마법사의 돌이 나왔어 그랬나? 응 나오는 거 기다리면서 봤지 다 나와진 거 본 거 아니라 맞지 맞지 지금 애들은 참 좋을 거야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야 여기 휑하네 그거까지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하하하 그래도 뭐 거탈 꾸몄으면 뭐 다 한 거지 4시간 꾸며는 거야? 아 걸릴만하다 여기 밑에 디테일 봐 자연적인 듯 인위적인 듯 사람이 손을 탄 듯 안 탄 듯한 이 이 미묘한 깎여져있음 원래 이런 게 제일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자연인 척 하면서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 이야 이거 물에 떠 있네 와 심지어 물을 깊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자작자작하게 해놨어 이제 미뷰 잘한다 이야 아니 아니 근데 잠깐만 내가 오늘 이 서버에 들어온 목적을 잠깐 잊었어 우리 물에다가 만들자 여기 하려고 했는데 어 그러자 그러자 여긴 어때? 여기 너무 작나? 아니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여기로 하자 근데 우린 오프닝 찍어야 되는데 신나게 해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뚜링 깜짝했어요 나는 괜찮다 템 버전